헬로 그레이스벨의 다 알려줄게 그벨 요정이에요 그레이스벨 감성이 담긴 손수건이 출시되었어요 그 중 다섯 가지 손수건을 알아볼까요? 부드러운 민트색 바탕에 귀여운 꽃들이 있는 손수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끝쪽에는 러브 내벌 페일스라는 문장을 디자인에 넣어 언제나 사랑은 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손수건은 특히 흰 원피스를 입고 촬영을 했을 때 진짜 잘 어울렸고 차분한 민트에 빨간색 꽃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제인이의 새로운 친구 포포예요 웃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 캐릭터예요 포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손수건에서 나타나는데 저는 엎드려서 자고 있는 포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연한 그레이 바탕에 부드럽게 포인트가 되는 포포와 꽃 그리고 이파리들이 잘 어우러져서 학생들도 어른들도 사용하시기에 좋아요 환한 아이보리 바탕에 빨간 꽃과 재인, 치치가 돋보이는 손수건이에요 손수건 가장자리까지 빨간색으로 포인트가 되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차분한 네이비 바탕에 밤하늘의 별들이 표현되어 있는 손수건이에요 무난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데일리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레이스벨 플라워 감성이 가득 담긴 밀키블루 전체적으로 톤다운된 무드로 손수건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손수건을 착 하고 펼쳤을 때 가운데에 적힌 You are so special이 포인트예요 다섯 가지 손수건 중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다섯 가지 손수건도 다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